자 그럼 지만다를 이용해서 실제로 백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그냥 MySQL 덤프처럼 백업을 하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백업 계획을 세우고 또 백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물론 익숙해지면 편리하겠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MySQL 덤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백업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부터 살펴볼게요. 우선 백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etc 밑에 MySQL Z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복사할 겁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자 지금 먼저 etc MySQL ZRM 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요. 자 여기 보시면 MySQL 다시 ZRM.conf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. 이 파일이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. 자 이 파일을 카피를 할 건데요. 우선 mkdil로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음 저는 comm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일단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cd에서 넘어가고요. 카피해서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MySQL ZRM.conf 파일을 comm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방금 만든 디렉토리에다가 이동을 시켰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이 common 안에는 MySQL 다시 ZRM.conf 파일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. 이건 나중에 백업셋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서 사용할 이 설정 파일이고요. 자 이 설정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나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 파일은 관리자 외에는 절대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. 그래서 퍼미션의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저는 그 관리자만 볼 수 있게 700에다가 마이너스 아래 700 현재 디렉토리를 해서 이 파일은 관리자만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이 디렉토리도 그렇게 했죠 저는. common 같은 경우도 관리자만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자 여기까지 했네요.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시죠. 이 comm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제가 생성을 했잖아요. 이 common이라는 디렉토리는 이제부터는 백업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저 백업셋에 common이라고 하는 백업셋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고요. 저건 뭐냐면 백업을 진행할 때 저 common 안에 들어가 있는 컨피그 파일 있죠. conf로 끝나는 mysq.zrm.conf 파일 있잖아요. 그 파일을 백업셋이라는 걸로 백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ommon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디렉토리 또 그 디렉토리 안에 mysq.zrm.conf라고 하는 파일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이 컨피그레이션 이 셋을 만들어서 각각의 백업마다 그 셋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mkdir.daily.ru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weekly.run.mkdir.monthly.run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마찬가지로 mysq.zrm.conf 파일을 이동, 카피를 시킵니다. 그리고 이 각각의 디렉토리에 퍼미션을 강력하게 걸어두고 나중에 백업을 할 때마다 만약에 데일리 백업을 할 때는 데일리 런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고 weekly로 할 때는 weekly 런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백업의 각각의 백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백업의 주기에 따라서 다른 백업 타입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업셋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입니다. 자 그럼 우리는 커먼이라는 걸 일단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 커먼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설정들을 바꾸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우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쭉 가는데 저는 그냥 커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. 그냥 vi로 해서 커먼 안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. 자 뭐가 길게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핸들링 할 필요는 없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죠.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백업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업의 형식을 의미하는 건데요. 백업을 백업 레벨의 값이 0이면 0이면 풀 백업이고요. 그리고 1이면 인크리멘털 백업이라고 해서 증갑 백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0이라고 해놓으면 백업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백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저장하는 게 이제 전체 백업이고요. 이거를 1로 바꾸게 되면 1로 바꾸게 되면 이 직전에 백업한 것과 지금 백업하는 것 사이에 추가된 데이터만을 백업을 해서 용량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 증분 백업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이거를 일단은 0으로 해서 풀 백업으로 할게요. 그 다음에 백업 모드라고 하는 게 나오죠.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row가 있고 로지컬이 있습니다. row는 mysql은 barin 밑에 mysql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mysql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파이들이 있는데 바로 이 파이들이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파이들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이를 백업할 때마다 이 파이들을 카피해서 백업하는 스토리지 공간에다가 저장해 두는 것이 row 백업이라고 하는 거고요. row 백업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로지컬한 백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. 즉 mysql 덤프를 같이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row라고 되어 있는 로지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mysql 덤프라고 하는 도구 있잖아요.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row 데이터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row 모드는 로지컬을 포함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row라고 제가 지정을 하죠.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여기 보시면 retention polish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건 뭐냐면 retention은 뭐 일종의 보유기간이라는 뜻인데 이 백업한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언제까지 얼마 동안 보관하는가를 지정하는 거고요. 여기 10하고 뒤에 w가 써 있는 거는 이거 윅스의 약자니까 10주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. 만약에 10일 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d를 입력하면 되죠. 이 위에 설명이 조금씩 써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이 백업한 각각의 데이터를 보관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요. 그리고 compress는 데이터를 압축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. 여기서 1을 지정하면 압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백업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아니 압축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느냐인데 이거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시면 지집이라고 하는 유닉스, 리눅스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도구를 쓰는 거고요. 이 인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이 백업을 할 때 그 백업된 결과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. 이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게 기본값입니다. 암호화를 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암호화 도구를 지정한다든지 그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옵션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셔야 되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암호화 필요한 백업이라고 한다면 이 암호 관련된 세팅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All Databases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면 이 DB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고요. Databases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들만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테이블 테이블별로 저장을 하는 것을 지정하는 내용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서버 파라미터 자,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.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을 실행할 때 그 백업을 실행하는 주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줘야 됩니다. 우리가 그 위 시간에서 자, 여기 보시면 이 매니저 지만다 리커버리 매니저에서 자, 그랜트라는 명령으로 백업 다시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가 패스123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줬죠. 그렇게 해서 사용자를 생성했잖아요. 이 사용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. 자, 백업 유저고요. 비밀번호는 패스123이죠. 자, 나머지 설정들은 로컬로 할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포트 같은 것들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백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백업된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coding-everybody-gmail.com을 하게 되면 백업이 끝날 때마다 coding-everybody-gmail.com으로 백업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 메일 폴리시를 지정하면 메일이 항상 오거나 오지 않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오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.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백업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기능들이고요. 그리고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백업된 결과를 이메일이 아니라 rss-read-feed 같은 형식을 통해서 받을 경우에 여기 있는 웹서버라고 하는 설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알아서 얘가 rss를 생성해주는 거죠. 그 외의 것들은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.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다 끝냈고요.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백업을 진행해서 백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또 그 뒤에서는 백업을 스케줄링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